안녕하세요 썸모어 캠핑입니다 여름 캠핑에 필수인 무선 선풍기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캠핑을 하다보면 장비는 비싼데 캠핑장에서만 쓰는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 최근에는 집에서도 같이 쓰기 좋은 제품을 사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언박싱하고 있는 선풍기는 집과 캠핑장에서 약 한달간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이라 판단하여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어드티를 연결하여 충전하며 완충에는 약 8시간이 걸립니다 충전중에는 레드가 전등되고 완료시에는 그린이 전등됩니다 상하회전과 좌우회전이 가능하며 상하좌우가 함께 회전하는 3D 입체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서큘레이터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동으로 2단계까지 상하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2단계로 올렸을때 헤드볼을 9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터는 부정도의 안전한 식사에서 원하시는 분들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저쪽이 항상 청하실 때 수동으로 그는 수동으로 걸린다는 거에요 구입하겠지? 전혀 faithfulness 태풍 그래프로 또는 수동으로 서클레이팅이 추가된다는 게 새로 다른 항으로 전부터는 이빨을 감싸고 선풍기의 최저 높이는 68cm입니다 높이 조절 버튼으로 원하는 높이로 올릴 수 있고 최대 높이는 86cm입니다 조작 방법과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어에는 풍향, 배터리 전량, 타이머가 수차적으로 표시됩니다 타이머를 누르면 설정시간이 세번째로 표시됩니다 풍향은 1단에서 24단까지 있으며 12단이 일반 선풍기의 중풍입니다 모드는 일반풍, 자연풍, 수면풍이 있습니다 자연풍은 나무 모양이 표시되고 수면풍은 달과 별 모양이 표시됩니다 작은 리모컨도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조명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어가 오프되어서 야간 지침시 작은 불빛에도 민감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장점으로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약 2.8kg으로 캠퍼로서 만족할 만한 무게입니다 아마 무거웠다면 캠핑 장비로 리뷰를 안했을 겁니다 성능이 좋은건 알겠는데 어떻게 들고 다녀라고 생각하고 계실텐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를 지지하는 베이스가 쉽게 분리가 가능해서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수납가방은 집에 굴러다니는 캠핑용 가방입니다 저는 이 가방에 주로 캠핑용 이불이나 러그를 넣고 다니는데 최근에는 선풍기도 같이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불이 쿠션 역할도 해주고 흔들림을 막아줘서 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매일 아침 출근길 그 바쁨 갑갑함 분주함까지 에디르 무선 선풍기는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중품 기준으로 15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정지가 아닌 3D 회전시에는 몇시간 사용 가능한지 직접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오후 2시에 정지했으니 12단 3D 모드에서는 완충 후 6시간 연속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좌우 회전만 했을 때 몇시간 사용되는지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풍량은 역시 12단입니다 간지러워 12단 좌우 회전에서는 약 9시간 30분 동안 작동하였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 12 13 14 15 16 17 17 18 19 20 20 21 22 23 24 5 이게 24단입니다 15 21 24 23 22 22 22 23 2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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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